이곳은 합정역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.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원플레이트 커뮤니 레스테랑이더라구요. 서가 앵큭은 역시 유명한 체인점이라 그런지 웨이팅은 필수였어요. 매장 분위기도 살짝 담아보았는데 와 자리가 없습니다. 자리에 앉으면 먼저 물과 컵 아첩시와 스푼포크 나이프를 가져가주시구요. 이곳은 메뉴를 한상 메뉴로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. 한상 메뉴 주문시에는 베스트 메뉴 8점을 1위 메뉴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구요. 딸기와 청포데이드가 먼저 나왔는데요. 크기가 꽤 큼직해서 놀랐는데 요건 둘이서 같이 먹는 음료라고 하더라구요. 쭉쩐빵, 가게트빵도 먹어주고 그럼 본격적으로 목살 한상을 먹어봐야겠죠? 노릇노릇 구워진 목살에 진한 풍미의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요 목살 한상에는 파인애플, 당, 토마토, 샐러드, 겨랑후라이까지 취향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. 노른자를 톡 깨뜨려주고 목살을 먹기 좋게 쓱쓱 잘라주었는데요. 목살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었어요. 적당히 도톰한 고기에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어주니 쫄깃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. 특히 고기랑 파인애플, 샐러드를 함께 먹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. 다음은 게살 오이스터 리조또를 먹어보았는데요. 색감이 노란색이 정말 예쁘더라구요. 게살 오이스터 리조또 위에 반숙계란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그래서 노른자를 톡 깨뜨려 보았습니다. 계란 노른자가 흘러간 자리를 바로 푹 떠서 한입 먹어보았는데요. 정말 고소한 맛과 매콤한 맛이 잘 어울리더라구요. 양파향이 솔솔 옥수수콘도 냠냠. 바삭바삭 감자튀김까지 맛있게 즐겨주었던 서가 앵쿡.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